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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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갑니다 데이트 어디 가세요? 가짜 가짜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저 8개월 만에 왔어요 아직 시간이었나? 현재 상황을 브리핑하자면 마유가 자신있게 표를 샀는데 표가 알고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키팩스 타야되는데 SRT 표를 샀거에요 그래서 직원분이 도와줄 수 없는데 도와주고 나서도 헤매는 거예요 고마 마유를 믿지 말자 언니 아직 만회할 기회를 DJ에서 촉촉하면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기차를 기다리고 있네요 우리 지금 기차를 기다리고 있네요 언니 왔다 디즈니티 우리 드디어 왔다 귀여워 여러분 여러분 약간 춥긴 한데 재밌게 놀랐어요 머리띠를 골랐습니다 이거 하고싶어? 응 끝 깨잘 여러분 저희는 이제 밥먹으러 갈건데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멋있죠 이제 밥 먹으러 가봅시다 좋아요 밥을 시켰습니다 나나나나 아유밥 저는 두 개를 시켰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귀여운데 고기를 먹고 싶어서 두 개를 시켰어요 이거 가면 어린이들이 먹는 어린이가 먹어요 맞아 플레이트에요 너무 귀엽잖아요 저희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냠냠냠냠냠 냠냠냠 여기를 들어왔습니다 마유 안녕 여기서 왔습니다 너무 예뻐요 마유 수리 전 안 나와 이거 봐 이거 언니 언니 뭐야 이거 우와 안녕 메스애리 두 번째 날은 쇼핑을 하러 갑니다 이제 어디 왔어요? 저희는 오모테산도에 가고 있습니다 오모테산도 오모테산도? 쇼핑을 마치고 오모테산도에서 시부야에 와가지고 마유표 밀크티 커스텀 해가지고 만들어 줬어요 제 커스텀을 언니한테 알려줬는데 오늘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건 뭐야? 이거 신선품 맛이야 맛이 아니야? 정맛이 나는 역시 밀키 최애야 시부야로 나와보겠습니다 시부야 왔다 시부야 도착 진짜 좋아 마유마이 가고 싶은데요? 일단 우리 마유큐 가서 프리크란 찍고 싶었고 언니가 찍고 싶다고 해서 가서 그리고 같은 건물에 파워레코드를 다 보기로 했어요 파워레코드를 껍질 시부야 시부야 우리도 저게 언제까지 두 개 나오면 언젠가 어떡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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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큐 건물에 여기 건물이 걸리는 날까지 열심히 하는 거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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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쎅큐하우스 여러분 이것이다 사람이 아니야 이것이다 어떡하지? 제 컨셉은 트리플S입니다 우리는 토끼즈니까 토끼 좋아 토끼즈 귀엽죠? 짠짠짠짠 예이 피스엘 여러분 타워레코드 저희가 이렇게 있습니다 큰 게 더 멋있는 것 같다 너무 고맙고 신기해 신기한 것 같은 게 크게 있어요 트리플S가 내가 태어난 부분에서 이렇게 되게 크게 있어서 뿌듯합니다 이렇게 화면에 크게 잡히는 게 저희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그게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뭔가 뿌듯해요 진짜 멋지 저희 둘이 와가지고 지금 약간 사람들이 바라보시는데 일단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고 굿굿 파워레코드 이렇게 왔다 갑니다 마유가 예전에 여기 설명해줘 여기 생각해봐 알바하던 여기 있는 집 오 분위기 있어 좋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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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죠 맛있어 보인다 알고 놔봐 오이시소 오이시소 처음 먹어봐 소의 혀 소리가 노릇노릇 고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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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 고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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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 닌텐도 월드에요 미스 마이리오 미치 미치 아 미치 우와 우와! 우와! 포켓몬! 루치가 잠들어있어요 천국같아요 원피스도 이렇게 있고 오! 안녕! 너무 예쁜 디저트가 나왔어요 제가 시킨 망고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일본에서 트리플레스를 발견하다 보이나요? 오! 안녕! 우와! 감사합니다!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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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